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완전히 팬데믹 이전처럼 예약도 힘들고 공항에 붐비는 정도는 완전히 정상 레벨로 돌아갔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다녀오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자연히 덩달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모든 것이 작년 여름에 비해 한층 더 자유로워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니 새삼스럽게 지난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멍한 생각만 다시 듭니다. 모든 사람 인생에 방금 지나간 3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더 많이 생각하고 힘차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무언가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맨션 텍스, 빼앗긴 직업, 고스트 스튜든스, 노출된 비밀, 그리고 최장수 의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LA,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맨션 텍스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주택시장과 무숙자들 예방 차원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easure ULA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United to House LA를 줄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맨션 텍스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난번 LA 시장에서 경쟁을 벌였던 당선된 캐런베스 현 시장과 경쟁자 리컬루소는 모두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법은 상업용 뿐만 아니라 주택세일에서 가격이 500만 달러가 넘어가는 것에 한해서는 추가로 세일 가격의 4%를 매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00만 달러짜리 집을 팔면 거기에 추가로 50만 달러 세금이 붙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천만 달러를 넘어갈 때는 그 세일 가격의 5.5%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6억에서 11억 달러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추가 세금은 렌트 가격을 높일 것이고 LA라는 곳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한결 더 어려운 곳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것 중 하나는요 이렇게 ULA로 걷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너무 가격대가 높고 완성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곳에 다 사용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 제장이 할당되었음에도 집 없는 사람을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모두 실패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데 왜 추가로 세금을 매기고 주택시장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주장이 있죠.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사용되는 방향이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만약 이 법이 2019년에 실행되었었다면 거의 절반 세금은 상업용 빌딩 세일에서 오고 또 27%는 아파트먼트 건물 세일에서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 세일에서만 오는 것만으로도 6억 9천만 달러 세금이 추가로 생겼을 것이란 지적이죠. 그러자 올해 초 4월이 오기 전에 집을 내놓으려는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변호사나 에이전트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을 머리를 굴려온 것이죠. 3월이 끝나가면서 가격대가 높은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데드라인 전에 팔아볼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전문가들은 바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부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산업계라는 단어까지 생기면서요. 이런 부유층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과 보호하는 전문가들이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부유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에 활기차게 의뢰가 쇄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세금을 최소화시켜주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Wealth Defense Industry라고 이런 산업계 이름이 붙었는데요. 또 2021년 책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현 시대의 최고 두뇌들이 이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너무나 다양한 도구를 확보하고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어드바이서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름 없는 껍데기 회사를 차려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겨놓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의 상당수가 세금에 저촉되는 날 이전에 맨션을 팔아서 수백만 달러 기부금을 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 어드바이저 제안으로 한 것이죠. 교묘한 재정적 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드바이저들의 최고 초점은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최대로 보호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그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한 어드바이저는 부동산 세금을 절세를 한다는 이런 전문의라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부유층이 본인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드바이저는 말합니다. 절대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세금 코드를 최대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간씩 변형해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1월 월시인베스트먼트 리얼스테트 어소시에트는 Avoid LA City Mention Tax라는 비디오를 내놓았고요. 또 이번 4월에는 LA Mention Tax를 피할 수 있는 9개의 아이디어를 내놓은 변호사 폼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마지막 순간에 호아 맨션을 팔아치운 헐리우드의 스타들도 여러 명 됩니다. 이들이 팔아서 나온 돈을 다양한 기부단체에 선물하면서 세금 혜택을 찾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해가 유명한 영화 배우 브래드 핏입니다. 브래드 핏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개 파운데이션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해 왔습니다. 예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에도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2010년 헤이디 지진 이후에도 국경 없는 의사 단체가 있죠. 이곳에도 100만 달러를 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말에 헐리우드 힐즈에 위치한 집을 3,900만 달러에 팔아치우면서 맨션 세금 214만 5천 달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헐리우드의 액션 스타 마크 월버그는 마크 월버그 Youth Foundation을 세운 사람으로 지난 2월 자신의 베블리 파크에 위치한 이것은 아주 메가 멘션입니다. 가격도 5,500만 달러를 팔아서 302만 5천 달러 세금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 이름으로 영화 배우 컬린 페럴 역시 로스펠리스 빌라를 유튜버에게 525만 달러에 팔았고요. 빅뱅 티어리의 스타인 사이먼 헬버그는 스페니쉬 스타일 맨션을 780만 달러에 팔으면서 이것은 마감 하루 전인 3월 31일에 에스크로가 클로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엔데버의 CEO인 아리 에마누엘은 브랜트우드 컨트리 클럽 금방 맨션을 지난 2월에 1,450만 달러에 팔았는데 이 가격은요 애초에 내놓았던 2,590만 달러보다 한층 더 내려서 판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80만 달러 세금을 모면한 것이죠. 이렇게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보다 기부금을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부해서 돈을 내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도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서 사용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빗 채리티는 본인 외에는 아무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큰 차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두고 나에게 어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견이죠. 아무튼 이번 LA 지역 500만 달러 넘는 맨션을 팔 때 추가 4%의 맨션 택스가 적용됩니다. 개인 인간 역사에 새로 나온 혁신적인 기술은요. 그때그때 보면 아무래도 일하기 힘들고 더럽고 또 반복적인 직업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같이 인공지능 AI로 무장된 챗버트는 고소득 직업도 대체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죠. 작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25살의 올리비아 립킨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이 챗버트들이 직업에 사용된다는 글을 몇 번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일한 카피라이러인 올리비아는 그때 당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본인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점점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4월 명확한 설명도 특별히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내용은 회사 차원의 챗GPT 사용이 라이터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한층 더 저렴하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결국 그녀 해고는 인공지능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나 역력했던 것이죠. 지난 몇 달 동안 챗GPT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불안하고 내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는 했는데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면서 AI로 인해 실직할 수 있다는 것에 본인의 경험은 완전히 산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일부 경제가들은 앞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챗GPT로 인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측도 있습니다. 산업계의 확실한 혁명을 불러온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여파는 올리비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직업 중에서도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에 글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첫 번째 물결이 역력합니다. 이런 직업이야말로 챗GPT가 사람이 적은 것에 버금가는 것을 해내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두고 물론 사람의 최고 장문실력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볼 때는 다소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경비 감소 차원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이런 결론이죠. 디지털 레이블 전문가인 UCLA의 세라 로버츠 교수는 이 분야는 현재 엄청난 위기 포인트에 와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절대 사람만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분야에 AI가 깊숙이 들어와있게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우리가 말은 쓰지만 이런 AI는 지난 몇 년간 질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진보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챗버츠리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음악을 작곡하고 컴퓨터 코드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이 주류사회 국군이 자리잡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회사들이 현재 수억 명 사용자들에게 무료로까지 제공하면서 공략하고 있죠. AI는 정말 놀랄 정도로 지난 1년간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손색없는 대화를 하고요. 멋있는 시일을 짓기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정상 사진을 만들어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시키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디퓨전 트레이닝 모델로 인해서 현재 이들이 내놓는 결과물들은 거의 능가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슈퍼 컴퓨터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발달될 예정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기술이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와 편리함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져왔죠. 수년에 걸쳐서 20세기에는 소비자 제품을 다루는 많은 산업계나 그로스리 스토어 창고 물류 로지스틱스에서 예상이 가능한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로버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판단에 도움을 받기도 했죠. 또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한층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인벤토리를 맡겨왔고 그리고 많은 오피스 임무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에 의해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몰려오는 AI를 이용한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에서 떠있는 무궁무진한 수십억개 단어와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현 인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도달해 있습니다. 기술의 능력으로 인간과 똑같은 음성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해오던 수많은 인물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갑니다. 예전의 기술혁명은 앞에 말한 대로 어렵고 더럽고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로 대체했다면 이번에 자동화 도전은 고소득의 최고의 교육이 요구되면서 최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대체할 대세입니다. 지난 3월 골드먼스 학스는 앞으로 글로벌 차원의 직업의 18%가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건설이나 메인트넌스 보다 이 중에 대부분이 변호사 같은 와이칼라 직업들이 이런 정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바깥에서 육체적으로 일하는 노동 종류는 AI의 대체가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파인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에릭은 지난 10년간 컨텐츠 라이딩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1시간당 평균 60달러를 차지하면서 간단한 150개 글자 목욕탕 매트에 들어가는 문구에서부터 마리아나 회사의 웹사이트의 내용까지 적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4살로 일리노이에 사는 남성인데요 10개의 대형 컨트랙트를 가지고 꾸준히 안정된 커리어로 부인과 2살짜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그중에 가장 큰 클라이언트로 부터 노트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채 GPT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에릭스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둘씩 남은 9개 회사 모두 같은 이유로 컨트랙트를 캔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중간 그의 모든 카피라이딩 비즈니스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도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무리 채 GPT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본인의 창의력과 표현의 정확도 그리고 오리지널러티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재고려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에릭스 말에 이 클라이언트들은 다 에릭스 말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챕 GPT 사용이 한층 더 저렴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에릭스는 챕 GPT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직업으로 잔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에어컨 히팅 기술자 자격이 되는 코스에 등록을 했고요. 내년에는 플러머까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스가 말하는 것은 기술 직업이야말로 미래에 빼앗기는 직업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맨 앞에 많은 올리비아 씨도 모든 오피스 일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현재 강아지 이렇게 걸어주는 덕 워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모든 오피스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면서 회사는 가장 저렴한 옵션을 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옵션은 인간이 아닌 로버 시라고 허탈하게 말합니다. 지난 여름 리처드 발레센티라는 남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체통에서 1400달러짜리 체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연방정부의 교육청에서 이 체크는 실수였다고 말을 하면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백 칼리지의 제약중에 나온 펠그랜트 3000달러의 오버페이먼트가 적용된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4살에 현재 북가주의 UC 데이빗에서 암방사능 재직 중인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 나이에 펠그랜트를 신청한 적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새르베카 리즈는 어디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레센티 씨의 이름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팬데믹 가운데 대학 등록의 가짜로 이용되는 수천개 훔쳐진 아이디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훔쳐서 유령 학생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파이낸셜 에이드 돈을 훔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등록을 통해서 합법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채는 것이죠. 이런 유령 학생들을 출연했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낭비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애플리케이션 중 20% 이상이 가짜라고 합니다. 지난 7월달 이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중 무려 46만 케이스가 가짜라고 나와있는데요. 주정부 전체에 116개 캠퍼스를 전담하는 스테이 챈셀러 오피스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커뮤니티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하게 의무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정부가 사용하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가 절반 정도 찾아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20여만이 넘는 숫자는 온라인 클라스 등록이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나면 이런 허위 학생 신분을 이용해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위 등록은 팬데믹 가운데 크게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아이디를 훔친 경우 아주 편리해져서 요새 팬데믹 가운데는 학생이 직접 등록할 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런 가짜 학생 등록이 너무 적격인 환경이죠. 앞에 말한 펠그랜트라는 것은 연방정부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입니다. 더욱이 팬데믹 가운데 가족 인컴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단되면서 가운데서 돈을 훔쳐가는 것이 너무나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은 인간이죠. 물론 인간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버트들은 마치 등록하는 학생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잡아내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죠. LA 위치한 피어스 칼리지에서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가르치는 킴 리치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본인 온라인 클래스 중에 이런 가짜 학생을 찾아내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녀가 알아보는 몇 가지 클루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아이디 넘버들이 학생 이름하고 매치되지 않을 때가 그렇고요. 또 비슷한 이메일 패턴이 있고 또 보통 대학생 나이보다 더 많은 생년월일이 60년대 70년대 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현재 연방정부도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8명의 조사단이 허위 등록을 추적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 등록된 이름들이 진짜 학생 지를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 중인데요. 언제가 등록에 학생이 직접 나타날 수 있게 변하면 몰라도 그때 가서는 가짜 등록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현재 핏스버그 지역의 로스 메다노스 칼리지의 어드미션 디렉터인 리키 홀시는 현재 본인 시간의 25%는 이런 범죄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이번 여름 등록 절차에 이미 55개의 허위 등록자를 잡아낸다고 말하면서 이 숫자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 중에 한 명은 펠그랜트를 3천 달러 이미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챈슬러스 오피스 오피스 는 모든 대학들에게 매달 가짜 학생 리포트를 보내도록 이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City College of San Francisco 에서 29개 허위 학생이 총 합쳐서 29,418달러 펠그랜트가 나갔고요. 이번 여름 등록 505개 유령 학생 신청을 블락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4,300개 이상의 의심되는 등록 중에 대학측에서는 10%의 등록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허위 사기는 진짜 학생들의 등록을 막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측은 밤낮이를 가리지 않고 현재 허위 등록을 찾고 있는 현실 인데요. 한 대학 조사 디파트먼트 에서 80개 허위 등록 을 막고 났더니 이후 1시간 만에 또 다른 80개 유령 학생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허위 학생 등록으로 클래스 진행하는 데도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학생을 드랍하기 전에 몇 번 결석을 어느정도 허용해 왔던데 그렇지만 이제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나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결석한 경우에는 드랍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은 엄청나게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정부 차원의 이런 허위 사기로 인해서 작년 여름에 주정부 예산 중 추가로 1억 달러를 하려 하면서 이런 허위 등록을 잡아내는 사이버 베리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예로 앞에 말한 LA 피어스 칼리즈는 한층 더 강화된 방법을 동원해서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번 봄에 8주 클래스들이 막 시작될 무렵 등록자 숫자가 그때는 7,658명 이었는데 칼리즈 측의 많은 고스트 스튜던트를 없애고 나니까 이제 등록자 숫자는 4,937명 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허위 학생 등록은 여전히 칼리즈 측에 가장 큰 문제를 주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런 허위 조작 체포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US Department of Justice는 2명의 LA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Financial Aid를 거의 100만 달러를 가로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마흔번에 걸쳐서 훔쳐온 아이디들을 이용해 펠그렌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여기저기 옮기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주소로 된 카드로 돈이 들어오게 한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들이 유죄가 평길이 내려진다면 각 여인들은 연방형무수에서 30년 형량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의사 밸리센티 씨는 본인 생각에 지난 2021년 UC 데이비스의 데이터 손실때 본인의 아이디가 노출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새들백 칼리지와 컨슈머 크레딧 컴퍼니 또 IRS 잘못된 체크를 보냈던 연방 교육청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모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은 체크의 절반 700달러만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절반만 보내냐고 물었고요. 내 돈도 아닌데 다 원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더니 노 라는 답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00달러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허위 등록으로 많은 엑셀 파이낸셜 에이드가 잘못 세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새 길거리 다녀다 보면 정말 테슬라 많은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꼭 감추고자 했던 비밀일까요? 이런 비밀이 무더기로 세어나왔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에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면서 상당수 데이터가 세어나와서 이번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오토파일럿 기술 외에 이미 완전히 100% 자율 운전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죠. 그렇지만 그동안 오토파일럿 에 대한 수천개 불만족한 커스터머들의 컴플레인트가 숨겨져 온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2월에 그들이 개발한 풀 셀프 드라이빙 테크놀로지가 문제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절대 사기는 아니라고 말했죠. 테슬라는 수많은 오토파일럿 과 풀 셀프 드라이빙 커스터머들에게 소송을 당한 입장입니다. 이런 커스터머들의 불만 중 완전한 사기였다. 지난 6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주장해온 미래 자율 운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고 이미 기술이 완성되었다. 이런 것이 모두 속았다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도로상에서 완전 자율 자동으로 가는 테슬라는 한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이런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추가 옵션으로 15,000 달러에 팔고 있죠. 이번에 고소한 사람 중 한 명인 란초 뮤리에트 에 거주하는 브릭스 매트 씨는 이것을 개발한 모든 기술자들도 고소 대상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허위 예상을 내놓은 머스크가 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커스터머들에게 가짜 약속을 했다는 것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6년 테슬라가 내놓은 비디오가 있죠. 팔로알토 거리를 자율 주행하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운전하는 앉아있는 운전자는 법적인 이유로만 앉아있는 것이다. 그는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가 혼자 알아서 가는 것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디오는 나중에 테슬라 직원이 밝힌 내용은 다릅니다. 이 비디오는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되게 찍어서 에디팅이 되었다는 것인데 펜스를 들이박는 사고 등 이런 운전 중 실패는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테슬라 웹사이트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100% 자율 운전 자동차가 처음에는 3개월 안에 나온다. 6개월 올해 말 내년 등 여러 차례 연기되고 헛 약속만 이어진 것이죠. 미국 정부 에이전스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술을 두고 수년 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간 동안 일어난 몇 케이스의 사고로 인한 사망 케이스 모두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테슬라가 올려놓은 비디오가 많다고 하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기술이 올라있고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은 커스터머가 운전하는 이런 실험 단계 같은 것도 많이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테슬라의 내부 고발자 위슬블로워 에 의해서 회사 내 수많은 데이터와 도큐멘트가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독일 신문사인 핸델스 플랏의 아리클이 실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오토파일럿 과 자율운전 기술에 현재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문제가 많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사실들을 보면 수많은 케이스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물론 오토파일럿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 접수된 수많은 컴플레인 중에 이렇게 보면 오토파일럿 이 나를 거의 죽일 뻔 했다는 오토파일럿 almost killed 미 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불만들 중 이런 것들은 2015년 에서 2017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테슬라에 연관된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사고 중에 공통적으로 갑자기 혼자 급속도로 올라가는 서든 액셀러레이션 이 가장 많았고 1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급브레이크 브레이크 문제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유 없이 응급브레이크 별명도 있습니다. 팬텀 스탑으로 알려진 급정거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접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전화번호까지 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독일 신문사 핸덜스 블라스 이 중에서 1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해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불만 접수가 모두 맞다고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중에 미시간주의 커스터머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최고로 급하게 작동하면서 본인이 C벨트를 차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자동차 바깥으로 튕겨나갈 뻔했다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한순간 테슬라 본인의 테슬라는 멈췄고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추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한 의사인 커스터머는 2021년 가을에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연락을 취했는데 이메일로 절대 연락이 오지 않고 오직 말로만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의도적으로 커스터머와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식을 조절합니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절대 목소리로 커스터머와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메일에 온 내용도 절대 카피 페이스트 금지하고요 텍스트 메시지도 금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커스터머는 앞에 말한 대로 팬텀 스탑 급브레이크로 문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슬라 측에서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100% 정상이라고만 말하고요 본인의 메뉴를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커스터머가 안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상당히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불만이 접수되면 일단 이것을 마모하고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아주 큽니다. 테슬라는 커스터머들이 자동차를 살 때 여기 따라오는 자동차 워런티 수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비공개 계약이라고 부르는 non-disclosure agreement을 사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결국 전국의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커스터머들이야말로 안전연관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비밀이 새어 나온 것을 두고 테슬라는 독일 신문사를 상대로 개인적인 비밀 데이터를 도둑질 했다고 비난하면서 법적 조치를 준비 중 이라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자율 자동차를 이미 2016년부터 약속해오고 있는 현실에 이어지는 끝없는 지연에 이제는 수천 개 달하는 비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밍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성함은 닥터 하월드 터커입니다. 터커 박서는 올해 100살입니다. 이분은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수 의사로 기록됐는데요. 지난 1922년 7월 10일 클리블랜드 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터커 박서는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꾸준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하이오 스테이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을 1947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신경학과 뉴럴러지를 75년째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타이틀 보유자가 되었는데요. 공식 타이틀 이름은 이렇습니다. World's Oldest Practicing Physician 기막 기막힌 삶을 살아온 터커 박서는 모든 행복을 부인과 함께 나누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89살의 부인 세라 역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와 10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유전자의 약간의 운이었다고 웃습니다. 얼마전에 기네스북을 기록을 읽던 중엔 전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발사가 사망한 오비추어리 섹션을 읽으면서 본인도 비슷한 연령층에 있어서 흥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 중에 한 명이 기네스북 기록에 문의를 했고 타이틀의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 여생을 살면서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의사를 풀타임으로 하는 도중 60대 나이에 법대를 마치기도 했는데 67세 오하이오 스테이 바시엄 을 패스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최고령으로 바시엄 을 통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웃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데는 단순히 유전자만 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 약간의 알코올 행복이 최고 비결 이라고 하면서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인과 4명의 자녀 였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3명은 변호사에 1명은 의사로 모두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어떤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증오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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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요한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갖는 행복감 이라고 합니다. 74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들과 나눈 많은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평일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마칩니다. 작년 100살이 되던 생일에 가진 인터뷰에서 본인은 은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은퇴하면 곧장 양로원에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매일매일이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중단하고요. 클리블랜드의 세인 빈슨 채리티 메디컬 센터에서 메디컬 레지던트들 여전히 가르칩니다. 본인에게 은퇴라는 리타이어먼트는 장수하는 데 적이라고 enemy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따라가려 매일같이 노력합니다. 이번에 팬데믹도 거쳤고요. 지난 1930년대 그레이트 딥프레션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일어난 수많은 모든 위기도 다 이겨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심각한 병이나 질병을 앓은 적은 없고요. 단지 80대 시절 스키를 타다가 목뼈 골절을 한번 입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앞에 말한대로 유전자도 어느 정도 이유이긴 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84살까지 사셨고 아버님은 96살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살면서 심장질환 암 당뇨병 등 메이저 질병은 겪지 않아 운이 너무 좋았다고 말합니다. 담배는 한 번도 피운 적이 없고요. 알코올을 때때로 즐기기는 정도입니다. 금요일 저녁 마틴이 한 잔 정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모든 것을 다 잘 먹었는데 과식은 절대 피했습니다. 평생 운동을 정기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수영 쟈깅 스킹 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트레드밀과 자동차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땀을 흘립니다. 한가지 절대 은퇴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직업이란 것은 신체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더이상 그곳에서 일하기 싫을 때까지 일 중단 하지 말 것을 권 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위에 일주일에 골프 세 번 치는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만약 은퇴를 한다면 그 대신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나 취미생활 합의라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우리 뇌에 지속적인 자극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947년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MRI나 CT 스캔 같은 것이 나오기 전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주위에 많은 의사들이 컴퓨터 사용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싫어서 일찍 은퇴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기술은 늘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씩 모두 배우고 이것들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전세계는 컴퓨터로 가득 차 있다. 컴퓨터 안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나는 이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손자 어스톤이 새로운 장비나 기계들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일하는 직장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행복에서는 부인 세라가 제일 중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결혼 65년이 되었고 아직 89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도 지연하라고 하면서요. 몇 년만 기다려도 매일 받는 액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은퇴 자료를 보면 은퇴를 맞이한 미국인 60에서 67세 사람 중 오직 24% 만이 남은 여생에 사용한 충분한 돈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종 70세 까지 기다리면 더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본인이 100살이 넘어 운동의 강도를 약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교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도 하루에 경보로 3마일 정도는 걷는다는 것입니다. 신경 박사로 본인 전문 분야에서도 가장 최근 나오는 기술과 연구를 모두 읽고 연마하는 것을 절대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살로 기네스북 최고령 의사로 기록된 하워드 터클 박사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터클 박사가 말하는 장수 비결 중에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무엇이든 적당히 먹는 습관 그리고 하는 일에 만족과 행복한 가족들과 소중한 세월 등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은퇴는 절대 미루라는 것입니다. 은퇴는 장수의 절대적인 적이란 표현이 새롭습니다. 신체적으로 할 수 없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나 더 나웃된 상황이 아닌 이상 일하는 것은 절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뇌의 자극과 활발한 활동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장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터클 박사야말로 양쪽으로 질적으로 장수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클리 맥아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닷컴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맥아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맥아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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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